ㅎㅎㅎㅎㅎ 이런거 봤냐고 이런거 우와 뭐야 이거 네 좋습니다 낙지 예? 적었잖아 세개 도깨비 네 개 어허허허헣 우와 으아아아 오오오 안 빠져 으아아아 이거봐 숨은거야 큰게? 이렇게 하고 있어 오오어 사이즈 좋다 이야 방문하고 있잖아. 여기. 낙지, 쭈꾸미, 꽃.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새롭게 왔는데요. 소라 낙지가 이제 보이시기 시작하는 계절이죠. 소라 하나 획득. 껍데기. 낙지? 낙지. 어떻게 하는 거야? 그걸 뒤집어서? 아니야. 대갈이 나왔어. 그걸 보여줘야지. 여보. 그러니까 자기가 빨리 와야 돼. 아 여보야 그래요. 좋습니다. 낙지. 네. 온낙지 잡았습니다. 여기 있다. 호라. 여기 와. 살아 있을까? 주부 같은데? 아 살아 있네. 사이즈 별로네. 살아 있네. 사이즈 별로야. 사이즈가 크지가 않아. 살아 있네. 아 파도가 안 치면 낙지 좀 보이겠는데. 어. 파도가 쳐서. 어. 개조개. 개조개? 어. 그러니까. 여기 개조개구먼. 한번 줄게요. 아 나왔네. 야 죽어. 근데. 여보 개조개. 예. 아. 그렇게 크지 않네요. 예. 여기 해삼 있다. 여기 해삼 봐봐. 여보. 왕해삼. 왕해삼. 우와. 크다. 우와. 대단해요. 우와. 진짜 이건. 이거. 우와. 우와. 해삼 해삼. 왕해삼. 어디. 우와. 우와. 하하하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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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 해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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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진짜 박맹이에요. 어. 어. 그죠? 꽝이 짱. 이야. 박맹이 한번 만져볼까요? 이야. 이봐. 이야. 이런 박맹이가 어디 있어. 그지? 그러니까. 대단해요. 좋습니다. 아. 오. 살아있다. 똑같이 봤어. 자기랑. 누가 먼저 봤을까요? 내가 봤어. 예? 내가 봤어. 짜자자자잔. 아이고야. 아이고야. 알 찼다. 예. 이건 진짜 알 찼죠. 알 좋다. 이건 굿. 야. 늘어지긴 늘어져 있어. 아이고. 얘 왜 여기서 나 덮어져 있어. 야. 야. 이거 뭐하는거니 여기서. 우와. 완전히 황금. 황금. 뭐했는데 이거 나 덮어져 있어. 어우. 황금방망이. 황금방망이에요. 이런 방망이를 보셨나요. 야. 여기 뭐. 열고 배고 잎이 다 있네. 피 쪽에. 아하. 피 쪽에. 얘 또 새색 시집소를 내밀고 있네. 이 소라. 새끼. 아니네. 껌차. 세색 시집소를 내밀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 누구를 홀리고 있습니까. 누구를 홀리고 있어. 안녕하세요. 이봐. 이봐.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 피조개에요. 쭈꾸미는 아니겠지? 어디 뭐가? 여기 낙지. 빨리 와봐. 빨리 와봐. 여기. 야. 이게. 그런 보는 눈으로 가지라고. 여기 보세요. 낙지일까요? 쭈꾸미일까요? 와. 낙지였어. 낙지였어. 숨었어. 너. 이봐. 이렇게 하고 있어. 이게 숨은 거야. 야. 너 그렇게. 숨은 거였어? 이게 숨은 게 아니지. 넌. 아따. 왜 그러니.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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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즈 좋다. 사이즈 크다. 구멍이 있네. 여기. 어. 예. 예. 아. 두 마리는 보여줘야지. 그 틈 사이로 있는데 그걸 보네. 어. 예. 하얀 게 뭐가 보였어. 대단해. 그럼. 나의 이리한 눈을 보라고. 아니. 그 틈 사이 좋은데. 누가 봐도 못 보지. 소라가 물 빠지면서. 소라가 물 빠지면서 보이기 시작하는데. 작아. 그죠. 큰 소라가 없어. 여기도 있고. 여기 봐요. 어. 여기 있네. 뭐야. 여기 나름. 나름. 나름 묵은 거야. 저 방망이. 저거 보세요. 이렇게. 저렇게 낮아 빠져 있어. 아유. 좋습니다. 야. 어마어마시네. 어마어마. 방망이. 아이고. 돼지 방망이인데. 왕 도깨비 방망이. 굿.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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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빠지니까 나오는구나. 이거 봐.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이런 거 보셨어요? 이거. 도깨비. 야. 여기. 여기 있어. 도깨비. 여기도 있고. 와. 한 대 많아 봐. 도깨비. 여기도 있잖아. 도깨비 도깨비. 세 개 한꺼번에. 도깨비 도깨비. 저기 있잖아. 세 개. 도깨비. 네 개. 이야. 대단해. 여기 있잖아. 우와. 이거는. 진짜. 미쳐버려. 좋아요. 미쳐버려. 한 군데. 네. 한 군데 이렇게 많아. 도깨비. 응? 이거 보세요. 도깨비꽃. 야 여기 소라. 좋습니다 이런 거. 하나 있죠? 이거 웬일이야 이거. 여긴 별거. 아. 못 빠지니까 많이 나오네. 예. 방문하고 있잖아 여기. 어. 소라 여기 붙었다 여보. 어. 이거 봐봐요. 붙었다 붙었다. 소라가 붙었다. 붙었다. 붙었어 붙었어. 소라 붙었어. 여기 잘 보게. 야. 이런 거는 이게. 이걸 아내가 봤네. 응? 우리 차라리 차라리 하는데. 이런 새끼. 에이. 곧. 너 옆에 잘 봐. 저 줘봐. 야. 이거는 진짜 역대 큰다. 여기. 어. 소라가 있네 거기. 이거? 소라가 거기. 그러니까. 우와. 이거 봐. 야 이런 거 봤어 이런 거 진짜. 못 봤지. 예. 예전 봐. 이런 거 봤냐고 이런 거. 내 눈을 그리고 있었어. 아니 이런 거 봤냐고. 오. 호랑이. 와. 진짜 크다 이거. 어이. 아우. 나 이런 거 좀 봤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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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역대급이야. 역대급. 오. 역대급. 놀래라. 아. 저거 좀 봐. 여기 또 있어. 네. 우메. 웬일이야. 오. 웬일이야. 웬일이야. 와. 이거. 이거 봐. 이거. 이거 두 마리. 이야. 진짜. 나이. 나 해삼 이런 거 처음 봤어. 진짜. 웬일이니. 웬일이니. 이건 역대급이 아니라. 이건. 이거 길에서 보기에 올라갈 해삼이에요. 그러니까. 우와. 와. 진짜 구시네. 쏘라. 진짜 크죠 이거. 짠. 진짜 크네. 쏘라. 진짜 크다. 좋습니다. 물 빠진 라인으로 다니니까. 그래도 한 개씩 나오는데. 어.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으악. 안해두자. 오. 안 빠져. 이거는. 완전 주먹소라. 굿. 어디. 이것도. 사이즈 괜찮은데. 이거 사이즈 좋아요. 좋습니다. 두 마리. 두마리 획득. 획득. 그게 크다. 이거 크다. 이거 크다. 죽어있는 척 하고 있어. 너 죽어있는거같은거 껍데기 봐봐 위장하고 있어도 얘도 봐요 얘도 내가 다 알고 있어 너네 너네 다 알고 있다니까 그렇게 해야 아무 소용없어 너네는 이미 걸렸어 걸렸어 이게 살살 옆에 아직 큰게 안올라왔어 다 자지장고만 있어 거의 여기다 주꾸미 주꾸미 발견 연체동물은 그걸 보여줌게 연체동물은 우리한테 걸리면 넌 죽음이야 넌 뭐해니 무서워 낙지를 길게 보여줘야지 으쌰 춤춘다 으쌰 으쌰 야 이거는 죽은거 같아 이거는 누가 봐도 죽은거고 이거 어디 찾아 어 살았네 여기 여기 껍데기가 이렇게 위장을 하고 있어요 이거 누가 살았다고 하겠어 어 그러나 껍데기가 늙은 소라야 뒤에 보면 살았어요 이거 많이 잡으셨는데 저 소라야 오우 오 이걸 주셨어 오늘 없네요 그러게 오 낙지도 잡으시고 아이고 처음 왔는데 여기 날 좋으면 날 좋으면 여기 저기 하겠지 진짜 소라구 낙지 주꾸미 꽃 좋습니다 올해가 좀 늦은거 같아요 그러니까요 낙지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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